개발 환경을 장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 글리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되게 귀엽고 재밌는 서비스예요 여러분한테 컴퓨터를 빌려주는 무료로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해놓은 개발 환경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직접 편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내가 리믹스에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리믹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발 환경이 복제가 돼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서버.py라고 하는 저 파일에서 코드를 편집하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준비한 이 코드에 의해서 얘를 실행했을 때 결과는 브라우저에 하이가 뜨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밑에 보시면 프리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클로즈 프리뷰 페인 하고서 다시 오픈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가 뜨고요 제가 이걸 헬로우로 바꾸면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리로드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헬로드가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 환경을 꾸리셔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우리 수업 따라오는데 아무 지장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ще 동안 동작을 bunch한 편 위에 놓을 notice